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1회 경기미와 마시는 음식들 특별기획전이 열렸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다양한 경기미의 찬사가 잇따랐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모락모락 김이 거치자 윤기가 자르르, 쌀밥이 완성됩니다. 향긋한 밥 냄새에 저절로 멈추는 발걸음. 요리사의 비법 간장이 더해지자 밥 한 그릇이 뚝딱 없어집니다. 경기미를 총망라한 특별기획전이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이천과 여주, 화성시 등 자치단체는 물론 농촌 진흥청, 경기도 농업기술원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. 이천 임금님표쌀과 여주 대왕님표쌀, 화성 수양미, 용인 백옥쌀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가 저마다의 맛과 매력을 뽐냈습니다. 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 시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김장철을 맞아 반값에 나온 돼지고기 장터엔 주부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. 풍성한 먹거리에 볼거리까지, 주부 구단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. 밥이나 떡볶이 같은 거, 식혜 그런 게 너무 다양하게 있어서 주부들한테 너무 좋은 박람이었던 것 같아요. 경기민 특별기획전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